나를 꼭 한번 만나줄래 너에게 이런 내 맘을 보여주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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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제 그만 나를 사랑할래 한번 만나줘요 랄랄라 뛰는 가슴 난 어쩌나 다른 남자와 난 달랄랄라 정말 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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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민석아 쓰렁훈드 뭐라고? 쓰렁훈드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네가 날 왜 찾아? 근데 이 꽃 어디서 주러 온 거야? 미시들 나 두 달 동안 매일 찾아왔어 그날 그날 꽃다발에서 한 송이 한 송이씩 뽑아서 모은 거야 유진아 왜 이러는데 내가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? 응 유진아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 근데 내가 이렇게 쫓아다 놨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겠어? 아니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기라도 한다는 거야? 아 진짜 멍치지 마 답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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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심장이 많이 죽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들리는? 내 마음이? 뭐야 정상보다 늙으면 거긴 간이고 뭐야 얘도 가만 보고 또 올 게 있어 뭔데? 몰라 이거 뭐야 뭔데 그래 뭔지 알겠어?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 순진한 건지 물도 안 건지 왜? 봐봐 잘 봐봐 응 아 이 시 네 루 아이시테루? 응 그럼 뭔데? 일본말 사랑이잖아 오 오케이 잘 들러민 pastry 있기는 사랑해 줄 수 있나요? 어느 날 용기를 내 그대에게 가져 아 무슨 말을 할까 연습도 해 봤죠 그댈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얗죠 어쩔 줄 몰라 난 웃기만 하도 그대도 난 사랑해줄 수 있나요 그대도 난 사랑해줄 수 있나요 그대만이 날 웃게 만들고 그대만이 날 춤추게 하죠 그대만이 나를 미치게 하죠 깜짝 놀랐잖아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떨릴 줄 몰랐네 비진아 내가 많이 모자라지만 네 인생의 조연이 되고 싶어 니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줄래? 주인공이 돼줄래? 세상에 그저 한 사람 뿐 같지만 내 곁으로 와준 그댈 이제는 내게 세상 좀 헤어버려줘 저 여자친구가 삼겸역에 오실라 나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들어줄래? 당연하지 나 많이 사랑해? 근데 심장이 다시 알려줄 거야 안 봐도 되고 그게 나 말이야 나 삼개월 남았대 뭐가? 나 삼개월 후면 이 세상에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아 이런 좋은 날 그런 농담은 안 어울린다 진짜 에헤헤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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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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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 좋다 내가 살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 구미진 너 반드시 살린다 하하하하 우리 디저트 시킬까? 응? 이진아 그게 그 그 살아날 방법이 있기는 한데 진짜? 야 뭔데 뭐야 나한테 말해봐 나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어? 내가 못 할 거 같아? 그 그게 말이야 음 간이 필요해 간? 어 무슨 무슨 간? 순대 간? 니 간 간? 어 내 간 어 어 여보세요? 어 난데 대박사건 너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자애 알지 내가 그 프로포즈 한다고 했던 그 여자애 내가 살다 살다 아 친구야 내가 니가 말렸을 때 내가 니 말 들어야 했다 진짜 뭐?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간이 필요하다 아니 내 간을 달란다 야 걔가 간 이식 아 너의 절망의 바 너의 절망의 바 아 몰라 가난인가 보지 어쩐지 애 피부가 처음 볼 때부터 식감으로 쭉쭉했어 어 이건 뭐 아주 예물로 간을 해오라고 하자 야 너 웃니? 웃겨? 내가 웃겨? 난 아주 눈물이 날아 그런다 이 자식아 응? 응? 지금 비 오려는 없다 내가 이따 다시 봐봐 응? 응? 내가 남긴 지독한 추억을 나만 다 속 걸어가고 있네 지금 한참 내게 전화 볼까 좀 비와 또 나완받은 감사합니다.